hi nied Kin continuing 케이wing 기운을 좀 닫았다 와 멋지다 와 귀여워 신기한게 항상 많이 생기네요 이 동네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때요? 너무 맛있어 내 하복판 닭은 제일 맛있어 저는 왕만두를 정말 좋아한다 감사합니다 한 명으로 가 있어요? 한 명으로 한 명으로 가볼게요 감사합니다 한 명으로 안심을 냅니다 식당을 예약을 했거든 응 너무 귀여워 언제 무슨 너무 아 진짜 겁나 힘들게 왔어 한참 걸었어 하 너가 죽어 나 나 나 나 노래 이거 아는 거 따지면 내가 하하하하 사랑해 이거잖아 오 나 노래 좋아해 맛집 그거 하는 거 알아요? 알죠 알죠 아 네네 그럼 일단 이거 먹고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너무 멋진 형님들이네 네 너무 멋진 형님들 엄청 멋진 형님들이네 너무 확대됐어 맛있어요? 먹어도 되나? 하나, 둘, 성격을 한 거 같지? 오! 예쁘네! 네! 지금 어디가 나요? 지금 어디가 나요? 종로 늙었어 얼굴이, 자극 못 짜서 아 힘들어 되게 친한 모양이 정말 좋을 것 같다 구건소를 쳐서 떠나볼까요? 아쿠야 여기로 안 들어갔는데 여기로 들어가도 길이 나오네요 이제 끝나서 집에 갑니다 여기 처음 와보신대요 이 두 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브라잉도 있어요 되게 일본같아 세련된 장신구 세련된 장신구 그념은 장식을 좋아한다 그념은 장식을 좋아한다 트레저 이게 국보래요 세련된 장신구 세련된 장신구 세련된 장신구 세련된 장신구 세련된 장신구 세련된 장신구 러싸 уль 나의 주시대 주시대 탑승하세요 귀여워요 어떤 전문가? 롯 pine 촬영한 카메라로 좀 검토하는 거 같고요. 드디어 11시부터 기다렸거든요. 지금은 4시입니다. 4시. 몇 분이죠? 손님이 네aby가루 사장님을 주문해주세요. 딸기통 딸기는 주문해주세요. žtirți 오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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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전혀 몰라 그는 아예 모른다고 이제 모든 곳으로 대부분을 찍은 영상으로 카메라가 저렴해 글루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